소연아, 언니가 지난번에 소화 알려줬잖아. 기억 안 나? 우리 엄마랑 아빠는 그렇게 말로 하면 안 들리셔. 귀가 아야해서 우리처럼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소화로 말해야 해. 자, 언니 잘 보고 따라해봐. 손을 이렇게 배에다 대고 등을 굽히면서 엄마 배고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그렇지. 맞아, 잘했어, 소연아. 언니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소연이랑 놀고 있어. 10년 후 어서 오세요. 오늘 또 오셨네요? 오늘도 여자친구분 옷 선물 사러 오신 거예요? 네. 지난번에 사가신 옷은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게 아직 못 줬어요. 어, 근데 오늘 또 사시게요? 네. 그래요. 두 벌 주면 두 배로 기뻐하실 거예요. 혹시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사장님이 추천해 주세요. 음, 여기 이런 스타일도 많이 입으시고 어, 이런 티셔츠도 요즘 유행이에요. 여성스러운 분이시면 이런 원피스도 좋고요. 혹시 여자친구분이 어떤 스타일이세요? 외향을 좀 설명해 주시면 추천드리기가 편할 것 같은데 머리는 긴 생머리고요. 얼굴이 하얗고 갸름해요. 눈이 크고 목이 길고요. 키는 제 어깨 정도 와요. 날씬한 체형이고요. 와, 여자친구분이 엄청난 미인이신가 봐요. 그럼 이 원피스가 좋으실 것 같아요. 피부가 하얗다고 하시니 이런 색도 잘 소화하실 거예요. 이걸로 드릴까요? 네. 바로 포장해 드릴게요. 손님 여자친구분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남자친구가 이렇게 매번 예쁜 옷도 선물해 주고 부럽네요. 그럼 사장님이 제 여자친구 하면 어때요? 네? 그 옷 사장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눈치 못 채셨어요? 저 사장님 좋아해서 매일 필요도 없는 옷 산다는 핑계로 계속 들락날락했던 거요. 전혀 몰랐어요. 조금 전에 외향 설명한 것도 사장님 보고 그대로 읊은 건데 모르셨나 봐요? 그럼 여자친구분은... 없어요. 핑계될 구실이 필요해서 지어낸 거죠. 여태 이름도 몰랐네요. 저는 조성건입니다. 사장님 이름도 알려줄래요? 몇 년 뒤 자기야, 나 임신했어. 뭐? 저, 정말이야? 응. 테스트기로 두 줄 보고 병원 가봤는데 임신 맞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자기는 반갑지 않은 거야? 아니야, 너무 놀라서 그랬어. 생각도 못했던 일이라서. 그럼 우리 결혼하자. 결혼? 응. 아이 낳기 전에 결혼부터 해야지. 사실은 제대로 프로포즈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얼른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식장 잡자. 자기야. 뭐야, 그 표정은? 내가 아이 낳지 말라고 할 줄 알았어? 사실... 조금은 걱정했어. 나를 뭐로 보고... 우리 아이잖아. 같이 책임져야지. 고마워, 자기야. 고맙긴, 당연한걸. 임신하면 잘 먹어야 하잖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좋아. 몇 년 뒤. 얘, 면헬아. 성권이 볼이 왜 저렇게 헬쑥해졌니? 가뜩이나 마른 애가 피골이 상접했네. 너 집에서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이는 거니? 엄마, 나 밥 잘 먹어. 소정이가 잘 챙겨줘. 성권이 너는 그저 무조건 마누라 편이지. 넌 가만히 있어봐라. 소정이 너, 밖에서 일하느라 힘든 남편, 밥 제때 챙기는 게 아내된 도리다. 가장이 건강해야 가족이 사는 법이야. 네, 어머니. 요즘 시후분이라 시간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챙기고 있어요. 나는 애 둘 키우면서 네 시아버지 몇 끼 상딸이 부러지게 찬네 낫다. 어머님, 저는 일도 하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직원한테 맡기고 매장에 잘 못 나가서 마음에 걸리는데, 저도 이이처럼 바쁜 건 똑같아요. 차라리 그딴 거 때려치우고, 그냥 집에서 네 남편 내줘나 잘해라.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그 꿀랭 옷장사로 제가 얼마를 벌었는데요. 저 일은 안 내려나요, 어머니. 아이고, 애가 무슨 말 한 번을 치지 않고, 그저 따박따박. 시에미한테 대드는 거냐,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시우야, 시우가 좋아하는 차야? 카? 아이고, 똑똑해라. 벌써 이렇게 영어를 잘하네. 얘는 나랑 말하다 말고 지금 뭐 하는 거니? 그저 치아들이라고 콩깍지가 씌어서는. 그 맘때 애들 다 하는 걸 가지고, 뭐 찰났다고 그러냐? 시우가 성곤이 닮았으면 모를까? 딱 보아하니 너를 닮은 것 같은데. 그럼 텄다, 텄어.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 소정이도 똑똑해. 똑똑은 무슨? 꼴랑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애한테 똑똑이라니. 가당키 난 소리니? 아이고, 내가 어디 가서 며느리 얘기를 못한다. 대학도 못 나왔다는 소리를 쪽팔려서 어디 가서 하겠니? 엄마, 그건 소정이가 가정형 편상 어쩔 수 없이. 그래, 그것도 문제다. 집안도 그렇게 별 볼 일이 없어서는. 성곤이 너는 너에 비해 한참 처지는 여자를 만났어. 어디서 저런 털 떨어지는 애를 데려와 가지고. 어머니, 시우 들어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 얘는 내가 너무하긴 뭘 너무하다는 거니? 시우도 이제 알아들어요.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다. 네가 놀다 온 것도 아니고 일하다 왔잖니. 교사 일이 좀 힘드니? 음식은 소정이 제가 다 하고 있으니 너는 그저 앉아서 먹기만 해라. 에이,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나중에 형님이 어머니 안 보는 데서 저 구박이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어머, 소정이 너 손아래 동서라고 해라니 구박하고 그러니? 아니에요. 동서,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말이 그렇다는 거죠, 말이. 농담 좀 한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정색하고 그러세요? 호박잔 노릇하게 잘 구워잤네. 하나 먹어봐도 되죠? 음, 좀 싱겁네. 가만 보면 형님이 손은 빠르신데 요리 솜씨는 그다지 없으셔.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혼수만 놓지 말고 그럼 요리 잘하는 동서가 직접 음식 좀 하지?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는데 거의 다행네요, 뭐. 제가 도울 것도 없겠는데요? 그냥 하던 거 형님이 마저 다 하세요. 동서 진짜! 그날 저녁 당신도 아까 어머님이랑 동서하는 얘기 들었지? 어, 어. 나는 노라? 나는 노냐고. 나도 동서랑 똑같이 일하는데 왜 동서는 그렇게 힘들겠다면서 쉬라 하고 나는 죽어라 일 시키고. 원래 동서 편애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진짜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래 아빠, 할머니랑 작은 어머니가 너무 하셨어. 명절이며 제세 때마다 엄마만 일하잖아. 엄마가 큰며느리잖아. 제수씨가 일을 잘 못하기도 하고. 당신이 좀 이해해. 엄마도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닐 거야. 당신 그 우유부단한 성격도 이제 지친다. 당신 착한 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렇게 물러 터질 줄은 몰랐네. 왜 또 말을 그렇게 해? 나도 나름 한다고 하고 있어. 내가 당신한테 뭘 바라겠어? 이제 내가 안 참을 거야. 다시 한 번 그렇게 나 무시하는 말 하시면 더는 안 참을 거라고. 몇 달 뒤 어머니, 이제 날씨도 쌀쌀해졌고 어머니 목이 허전해 보여서요. 제가 백화점 가서 스카프 하나 샀어요. 어머, 아유, 색깔 참 굽다. 너는 어쩜 선물 고르는 센스도 이렇게 좋니? 안목이 나랑 똑같다, 얘.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한 번 해보세요. 그럴까? 어떠니, 잘 어울리니? 어머, 일부러 좀 밝은 색으로 골랐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까다로운 색도 잘 소화하시네요. 어머, 그러니? 고맙다, 얘. 잘하고 다니마. 마침 잘 됐네요, 어머니. 제가 가져온 트렌치코트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뭐? 소정이, 네가 옷을 사왔니? 네, 저희 매장에서 어머님한테 어울릴만한 옷을 몇 개 가져왔어요. 이래 봬도 제 돈 주고 사온 거예요, 어머니. 여기 동서 것도 있어. 한 번 봐봐. 아, 얘. 저리 치워라. 어디 시장 바닥에나 굴러다닐 법한 옷을 가져와서 입으라는 거니? 어머니, 이거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옷이에요. 질도 좋고 인기도 많은 옷이라고요. 어쨌든 백화점에서 사온 건 아니라는 거 아니니? 난 그런 싸구리옷 같은 건 안 입는다. 어머, 그러게요, 형님.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백화점에서 사온 이 고급진 스카프랑 이딴 코트가 어떻게 잘 어울리겠어요? 스카프까지 급떨어져 보여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어머, 또 형님 정색하신다. 얘가 못할 말한 것도 아닌데 넌 왜 그러니? 이래서 못 배운 것들이랑은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아휴. 어머니, 얘가 어디서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고 그러니? 걸핏하면 저 못 배웠다고 자꾸 그러시는데요. 적어도 제가 하는 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장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분 좀 더 차리고요. 온오프 같이 운영하면서 억대 매출도 올리고요. 근데 왜 항상 제 노력은 한 번도 들여다봐 주실 생각도 않고 그저 못 배웠다는 말로 폄하만 하려고 하세요? 그래. 그래, 이왕 말 나온 김에 좀 하자. 너 자꾸 돈 좀 번다고 그러는데 억대 매출 그거 뭐 상가세랑 이거저거 빼면 뭐 남니? 그리고 그게 한때 반짝이지 한순간에 바닥으로 꼬라박는 게 사업이야. 나중에 사업 망하고 개털대고 찾아와서 돈 달라고나 하지 마라, 얘. 자고로 우리 둘째 해라니처럼 안정적이고 투루 인정받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지. 사실 그건 맞아요, 어머니. 돈도 돈이지만 그래도 직업을 무시하진 못하잖아요. 제가 교사니까 자식 공부도 직접 시켜줄 수 있고. 시우가 공부 좀 하나 본데 형님이 그거 서포트 못 해주시면 그냥 그런 애로 끝나요. 어머, 형님처럼 그저그런 장사꾼이나 되지 뭐가 되겠어요? 그게 부모로서도 못할 짓이라니까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감히 내 아들 얘기를 네 입에 함부로 올렸어? 어머, 형님. 왜 또 화내고 그러세요? 무섭게. 내가 못 배웠다고 내 아들까지 무시하는 거야? 나 욕하는 건 참아도 우리 시우 욕하는 건 못 참겠네. 사과해.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사과를 하라고 그러세요? 당장 사과해. 험한 꼴 보기 전에.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사과 안 하면 어쩔 건데요? 너 진짜 말로 하면 못 알아먹는 애구나. 못 배운 게 뭔지 직접 한번 경험해 볼래? 아, 형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놔요. 놓으라고요. 아이고, 소정아. 헤라니 머리털 다 뽑히겠다. 아이고, 진짜 무식해라. 내가 살다 살다 별 꼴을 다 본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네 년이 감히 내 아들을 욕해?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이거 놔. 이거 놓으라니까. 몇 달 뒤 엄마, 이번 명절에도 친가 안 가볼 거야? 응, 꼴도 보기 싫어. 이참에 잘 됐어. 연락 끊을 거야. 그래, 가지마. 엄마는 며느리로서 할 만큼 했어.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 대접 받느니 안 가는 게 나아. 엄마 생각해주는 건 우리 아들밖에 없네. 내가 참 효자지? 그럼, 우리 아들 정말 효자지. 넌 내 유일한 자랑이야. 우리 엄마 자랑거리 하나 더 늘었네.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카이스트 합격했어. 뭐? 그게 진짜야? 응. 나 졸업해서 바로 사업할 거야. 기업 크게 키워서 엄마 그간 소름 다 갚아줄 거야. 아이고, 말만 들어도 고맙다. 우리 엄마가 사업머리 하나는 끝내주잖아. 나 그거 믿고 사업하려고. 그 유전자 어디 가겠어? 그래, 똑똑한 우리 시우. 엄마 사업머리까지 닮았으면 무조건 대박이지. 너 사업 시작하면 엄마가 믿고 투자할게. 여태껏 엄마가 다 모아둔 돈, 네 사업자금으로 써. 그게 진짜야? 아무리 그래도 안 아깝겠어? 그거 내가 다 날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는 널 믿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사업가로서 너를 믿어. 넌 꼭 잘해낼 거야. 엄마가 가진 전재산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아. 15년 뒤 시우야. 오, 엄마. 방금 전화가 왔는데 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아, 정말? 응. 시댁 식구들이랑 얼굴 안 보고 산지 15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래도 가야겠지? 아버님 장례식이니까. 그래, 가야지. 오히려 잘 됐어, 엄마. 가서 보여주자. 응? 우리가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똑똑히 보여주자고. 다음 날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네 아버지 오랫동안 평상에 있다 돌아가셔서 그런지 사실 이제 눈물도 안 나온다. 마음 준비를 하고 있었대서 그런가. 근데 형님은 진짜 안 오시려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얼굴 비출 생각도 안 하죠? 걔가 그렇지, 뭐. 애초에 기대도 없단다. 어머, 근데 저 차는 뭐니? 저거 되게 비싼 차 아니야? 어머, 저거 한국에 몇도 없는 외제차인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저런 차를 타고 다닐까요? 아,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부자인가 봐요. 어머, 무슨 대통령이라도 되니? 장례식 오는데 무슨 경호원을 저렇게 많이 대동했어? 그러게요.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봐요. 그래서 연예인인가? 아니면 정치인?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어머, 회장님이래요. 어느 큰 기업 회장님이신가? 아, 어머, 저 사람은? 형님? 형님? 어머니 동서. 오랜만이네요. 너, 지금 저 차는 뭐고 저 사람들은? 회장님, 그럼 저는 차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네, 고마워요. 형님. 형님. 아니, 아니, 회장님? 응, 동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혹시 땡땡 기업 들어봤어? 그, IT 벤처 기업으로 대박났다던 일주 기업? 응. 내가 거기 최대 주주거든. 우리 아들 시우가 대표고. 마, 말도 안 돼. 저기, 소정아. 아니, 회장님. 네, 어머니. 아무리 제가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한들 아버님 장례식까지 안 올 수는 없잖아요. 도리는 지키고자 이렇게 왔네요. 그간 안녕하셨죠? 어, 그래. 넌 못 본 새 많이 변했구나. 그러게요. 길가다 마주치면 못 알아보겠어요. 전 그럼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갈게요. 두 분은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아니, 이제 우리도 들어가야지. 밥은 먹고 왔니? 안 먹고 왔으면 밥 먹고 가라. 여기 육개장 진짜 맛있어요, 회장님. 뭘 그렇게 꼬박꼬박 회장님이라고 불러. 편하게 해, 동서. 아, 아니에요. 며칠 뒤. 시우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너한테 얘기는 들어 대충은 알고 있었다만. 그렇게 슈퍼카에 기사까지 대동시키고 경호원까지 붙일 줄은 엄마가 생각도 못 했잖니. 덕분에 기 좀 사셨어요? 응, 내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두 사람 표정을 봤는데 그걸 아직도 잊지 못해. 너무 통쾌한 거 있지? 엄마 서름 다 갚아주겠다는 말 진짜 지켰네, 우리 아들. 고마워. 고맙긴요. 엄마가 준 10억 없었으면 저 이 자리에 없었어요. 초기 자본 투자해준 덕분에 일조기업으로 키워낼 수 있었잖아요. 이제 엄마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자리에 선 거예요. 앞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누릴 거 모두 누리고 사세요.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게 널 낳은 거야. 고마워, 아들. 며칠 뒤. 누구세요? 회장님, 그간 잘 지내셨어요? 저도 왔어요. 와, 집도 엄청 큰 곳으로 이사오셨네요. 여기 되게 비싸다던데. 우리는 월세로도 못 들어올. 두 분이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기 이렇게 세워놓지 말고 안에 좀 들어가면 안 되겠니? 들어오세요, 그럼. 우와, 안은 더 넓네. 비싼 이유가 있네, 있어. 저기 소정아, 우리 맏며느리. 아무리 우리가 이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소원해졌지만 가족은 가족이잖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가족의 연을 끊을 수가 없는 거다. 네, 그건 그 얘기고요. 저는 어머님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아서요. 에휴, 너는 참 서운하게 오랜만에 안부묻고 회포 풀러 오신 건 아닌 것 같고. 용건이 뭐예요? 저기, 그게 나 사는 짓 말이다. 네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 사람이랑 같이 살던 집에 나 혼자 살기도 좀 그렇고 말이다.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 동네가 그렇게 편의시설이 잘 돼 있다며? 여기 아파트 단지에 헬스장이며 수영장이며 다 갖춰져 있고, 복지관도 있고 말이야. 나도 이 아파트 좀 얻어주면 안 되겠니? 제가요? 응, 너 돈 많지 않니? 자그마치 회장님인데. 용건이 그거셨군요? 아이 참, 형님도. 그건 겸사겸사고, 오랜만에 얼굴 보러 왔죠. 그건 못한 말도 하고요. 우리 상훈 씨, 이번에 사업 좀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인지 투자처들이 다 발을 뺐다네요. 형님이 시우한테 말해서 상훈 씨 회사에 투자 좀, 대학도 못 나온 년이 뭘 한다고 그러냐고 무시할 땐 언제고, 설마 지금 돈 달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이럴 때 토끼도 하고 그러는 거지. 죄송한데요, 저는 두 분과 가족 연흥 끊은 지 오래라서요. 머리끄댕이까지 잡고 싸워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허허실실 사이 좋은 척 하는 거, 쪽팔리지도 않으세요? 저보고 돈 얼마나 번다고 유세냐고 해놓으시고, 단위가 커지니 어머님도 별 수 없네요. 이렇게 거지처럼 와서 구걸을 다 하시고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그, 거지? 네, 거지요. 한 것도 없이 남의 돈 공짜로 받아 먹으려는 신부가, 거지가 아니면 뭐예요? 아, 거지가 아니라 도둑인가? 어머 형님, 말이 지나치시잖아요. 그 지나친 언사, 두 사람은 저한테 장정 20년 동안 얼마나 해댔는지 기억 안 나서 이러는 거예요? 뻑하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욕하고. 그랬던 건 기억 안 나고, 내가 바른 말 좀 한 게 그렇게 기분이 나빠? 얘야, 그건 제 입에서 바른 말이 아니라 험한 말 나가기 전에 이쯤에서 그만하고 나가세요. 두 분한테 1원도 줄 생각 없으니까. 그 후, 아들에게 투자한 10억은 1조가 되었고, 덕분에 저는 아들이 세운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저를 대학도 못 나온 년이라고 툭하며 무시하던 시어머니와 동서는 바뀐 제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결국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심산으로 찾아와서 돈을 구걸하던데 그냥 내쫓아버렸습니다. 저와 함께 저희 아들까지 무시하던 대가는 톡톡히 치르도록 해줘야죠. 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 덕분에요.